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강사 차소희입니다. 수호쌤이 정리해주는 2025 겨울방학 예비고 2, 현재 고1 학생들이죠. 수학학습법 캐스트를 갖고 왔습니다. 이제 기말고사가 슬슬 정리가 됐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에 대한 공부 계획을 좀 세우실 것 같은데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가볍게 정리를 해드릴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이미 수원, 수2 2학년 때 배우는 보통 2학년 때 배우죠. 수원, 수2를 얼추 좀 정리를 했는데요. 그 이후 과정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요. 그러시면 여기 영상은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을 소화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. 수원, 수2에 대한 공부 방법 계획을 소개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참고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첫 번째 여러분 환영합니다. 네 드디어 이제 1학년 수학에서 벗어나서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본격적인 수능 범위 공부의 시작이죠. 수원과 수2를 공부하게 됐어요. 자 수능에서도 수원 11문제, 수2 11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정말 완전 센 기초부터 진짜 끝판왕 문제들까지 차근차근 자세히 올라갈 만한 그 여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겨울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내신 수준의 공부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더 깊게, 깊게 하는 그런 공부를 이제부터는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강하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? 음... 2 플러스 1을 지켰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거는 선생님이 드리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무슨 상황이든지 다 이게 맞아.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야. 근데 잘 모르겠어요. 선생님.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하시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가져온 건데 개념 2회독과 심화 1회독 이 세트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개념 2회독. 개념 공부를 두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시는 거. 그게 좀 안정적이거든요. 근데 무작정 두 번 해라. 그게 아니고요.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기초 개념. 수원이든 수트든 기초 개념을 전체를 빠짐없이 1회독을 하시는 거. 모든 필요한 문제들을 다 풀어내면서 오답 정리도 최대한 전부 다 하시고 넘어가는 단어 없이 아 이 단어는 좀 하기 싫은데 그럼 안 된다. 전부 다 나오니까. 네. 그렇게 깔끔하게 1회독을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회독을 하실 때에는 기초 개념. 처음에 1회독했을 때 어려웠던 부분들. 유독 문제를 많이 틀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 아니야?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골라 골라서 다시 한 번 돌리는 중간중간에 좀 생략을 하면서 가는 좀 빠르게 2회독을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두 번을 돌렸으면 이제 얼추 개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심화 개념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. 그 심화 개념은 당연히 고난도 문제풀이까지 다 들어가 있겠죠. 이걸 1회독을 그 다음에 딱 해주시고 근데 이 심화 개념을 풀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또 흘렀기 때문에 기초 개념이 또 흔들리는 부분이 또 있을 거야.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이 시간 지나서 또 막 까먹어졌을 수도 있잖아. 그죠?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계속 억지로 가지 않으셔도 돼요. 잠깐 멈추시고 그 부분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한 번 더 잠깐 더 복습하시고 다시 돌아오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길게 보셔야지 급하게 급하게 가시면 오히려 뒤처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포인트예요. 오케이?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뭐 하는 건 알겠어요. 근데 뭔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저 계획 같은 거 잘 못 세우거든요. 그럼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하실까봐 선생님이 뭔가 전형적인 대부분 학생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그 기준을 가지고 왔어요. 첫 번째 빡센 구주 버전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통으로 싹 다 가져가시면 딱 구주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빡센 구주를 보내겠다. 중간중간에 좀 뭔가 시험시험 가는 거 없이 그냥 달릴 거예요. 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첫 번째 1에서 3주 동안의 수학원 개념을 이루도록 합니다. 이게 좀 쉽지가 않다. 이거 하루에 매일매일 임강 기준으로 따지면 한 두세 강 혹은 많으면 네 강까지를 들으셔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. 이게 근데 선생님 개념원리 강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생님 개념원리 강의 기준으로 하루에 한 네 강 정도 들으시면 그러면은 3주 동안의 수학원 개념 1회독이 돼요. 근데 그 개념 1회독이 완벽하게 가능하긴 합니다. 근데 네 강 이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잖아. 근데 선생님 강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중간에 십몇분, 이십몇분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껴있어요. 특히나 개원리 강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네 강의니까 네 시간? 그렇게까지는 시간 투자를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빡세게 보내겠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중간에 4에서 7주, 4, 5, 6, 7, 4주죠. 그 중에서 한 5일 정도에서 최대 7일 정도는 수학원에서 어려웠던 단어를 골라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 두 번째 사이클을 돌리시면 되고요. 굉장히 빨리. 그 다음에 수학2를 처음부터 쭉 출발하셔서 1회독을 하시면 딱 연결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마지막 8주, 9주. 두 주죠? 8, 9, 두 주 동안은 수학원.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 본격적으로 돼서 3월 달에 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수학원부터 쭉 순차적으로 출발을 할 테니까 거기 맞춰서 심화를 좀 1회독. 근데 이 2주 동안 1회독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. 여러분들이 정말 빡세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. 선생님도 그걸 알아. 그래서 당부를 드리면 중간고사 범위까지 보통은 이제 지수 로그 함수와 삼각 함수 아마 한 절반 정도 그래프가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고정도일 거예요. 고정도까지를 심화로 어려운 문제 풀이를 연습하면서 1회독을 좀 해놓고 나서 3월 달을 딱 맞이하시면 아마 탄탄하게 준비가 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벌써부터 이제 뭔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. 선생님 큰일 났어요. 중간에 설 연휴도 있고요. 또 1월 1일에 또 막 해 뜨는 것도 좀 보고 싶고요. 또 또 방학인데 또 친구들이랑 좀 놀고 싶고요. 아 물론 어떻게 사람이 공부만 하니 좀 중간에 좀 쉬고 놀기도 해야지. 너무 많이 노시면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좀 설렁설렁 아 선생님 이걸 쓸까 말까 2학년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렁설렁 9주를 보낼래요. 너무 설렁설렁하면 안 된다. 적당히 설렁설렁해야 돼.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 수정된 커리큘럼도 갖고 왔습니다. 보시면 처음에 1에서 4주 빡센 것보다 일주일 늘려드렸죠. 이때 동안 4주 동안 수학 1 개념을 1회독을 한다.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9주 그러면 5, 6, 7, 8, 9 총 5주입니다. 5에서 9주 동안은 수학 1에서 어려웠던 단어를 골라서 복습하는 거 일주일 정도 잡으시고요. 그 다음에 수학 2를 1회독을 한 4주 정도를 잡고 쭉 하시면 그러면 심화는 아직 못 들어갔지만 겨울방학 동안에 수학 1과 수학 2의 개념은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라서 3월달이 되면서 수학 1 심화부터 들어가셔도 괜찮은 상황이 될 겁니다. 그렇게 가시는 것도 실패까지는 아니고요. 충분히 그 위에 고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중앙은 이거지. 선생님, 수 1, 수 2를 제가 처음 공부하고 뭔가 이제 좀 가닥을 잡아가고 싶은데 아직은 전혀 모르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정도 이해도 이 정도 문제 풀리면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누가 열표에서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까 봐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. 자, 내가 공부를 완벽하게 했나? 나 정도면 좀 괜찮나? 어? 너 정도면 괜찮아? 아직 좀 부족해. 이 기준.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에요. 어떤 거냐면 수학 1 기준으로는요. 여러분들이 2학년 작년도, 재작년도 이제 한 3년 전 정도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보시면요. 특히나 6월 모의고사가 좋습니다. 범위가 딱 맞아 떨어져요.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14번, 15, 16, 17, 26, 27 필게 해라.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잘 풀려? 그럼 너 진짜 완벽하게 한 거야. 개념 공부. 개념 공부 기준이에요, 여러분. 개념 공부. 근데 잘 안 풀려? 얼마나 안 풀리는데? 자, 기준을 잡아드릴게요. 여기 중에서 총 6개의 문항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풀어봤을 때 그래도 4개 정도는 그래도 제가 잘 푸는 것 같아요.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. 그러면 충분히 잘했어요. 심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. 그리고 3개, 2개, 1개 정도밖에 못 푸는데요. 그러면 안 돼. 그러면 안 돼. 그러면 개념 공부를 그 단원에 한해서 다시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. 뭔가 빈틈이 많았다는 뜻이에요. 그렇게 생각할 만한 기준을 딱 제시해 드렸어요. 그리고 뭔가 심화 공부를 했으면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더 수월하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겠죠. 심화 공부 기준으로는 동일한 모의고사에서 18, 19, 20, 28번 흔히 얘기하는 어려운 사정 준킬러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.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다면 심화 공부까지도 완벽하게 했다 이거예요. 전국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 완벽하게 했다.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라도 못 풀면 큰일 나나요? 절대 아니야. 그건 아니고 여기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. 많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제시해 드린 기준이 좀 높은 기준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절대 아니에요. 근데 적어도 절반 이상 두 개 혹은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끙끙거리면서 풀어도 답이 나오기는 나와야 돼. 근데 이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그 과정은 아니니까 뭔가 점검해 보는 과정이니까 이해도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풀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유롭게 시간 제한은 딱히 없다. 그런 생각으로 쭉 접근하셔서 스스로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론 여기 여섯 개 중에서는 네 개 이상 풀면 어? 나 충분히 잘했어. 칭찬해.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심화 기준으로는 네 개 중에서 두 개 이상 풀었어. 어? 아주 잘했어. 그 정도면 얼추 정리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괜찮죠? 수학 2는 수학 2는 또 어떨까? 수학 2는 범위가 뒤쪽으로 넘어가야 돼요. 11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문항 번호는 동일하게 점검해 보셔도 됩니다. 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가 누적이죠. 그래서 여기 안에 문제번호에는 수 1도 껴있어요. 그러니까 수 1을 제외하고 이 문제들 중에서 수 2 문제들을 무난하게 풀 수 있어요. 하시면 심화 공부가 잘 됐다.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이 정도 기준을 잡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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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구나. 근데 중요한 건 그 공부하는 과정은 어때야 되지? 과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잠깐만 하면서 퀘스트를 마무리를 씌워 드릴게요. 수학 공부에 있어서 꼭 지켜줘 하는 것 딱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첫 번째 답답함 총령의 법칙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부해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부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다면 아마 느꼈을 거야. 뭐가 중요한 거냐면 문제를 풀 때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문제를 풀 때 아 답답해 해가지고 해설지 바로 보고 그러면 아마 여러 번 반복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이었을걸? 그치? 뭔가 공부할 때 안 답답하면 시험 볼 때 답답해. 답답함의 총량은 일정한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답답함은 총량의 법칙이에요. 근데 공부할 때 아 답답하지만 내가 좀 극복을 해보자 하면서 그 답답함을 계속 내가 이어가. 그러면서 정답까지 나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쌓아 나가시면 그러면 시험 볼 때는 하나도 안 답답할 수 있겠죠. 그 부분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답답함을 그래서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은. 무작정 답답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공부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멈춰가고 고민도 좀 해보고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. 이 부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제발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게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선생님 강의에서도 개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린 다음에 꼭 제발 얘들아 멈춰 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봐. 그리고 틀릴만한 거 틀려보고 함정 걸릴만한 거 걸려보고 다 한번 탈탈탈 털려봐.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.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. 여러분도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.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선생님이 앞에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니까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보면 내가 이해했다는 착각이 들어. 그게 되게 위험한 거야. 그걸 방지하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. 선생님이 풀어주기 전에 한번 풀어봐야 돼. 그리고 잘 안 풀리는데요. 그게 의도한 거야. 잘 안 풀리는데요. 라는 그 느낌을 받아봐야 된다고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. 라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훨씬 많아져요. 제발 믿어주세요.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로 오시라는 거. 이거는 정말 중요한 태도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혔어. 문제풀다 막혔어. 첫 번째 내용이랑 사실상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. 여러분들이 막혔으면 무작정 그냥 계속 고민하면서 답답하다 답답하다 하지만 차수호가 답답한 거 좋다던데 뭐 이렇게 가라는 얘기는 아니야.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셨던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 개념들을 한번 다시 좀 훑어보시면서 리프레시 하시고 한 번만 여러분 아니어도 돼. 딱 한 번만 다시 봐. 그래도 안 풀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시거나 강의로 넘어오시면 되는 거죠. 이 세 가지 태도 이 세 가지 태도만 잘 지켜주시면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수선수트 공부하시면서 정말로 완전 완전 극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그 발판을 아주 잘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지금 성적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. 전혀. 좀 위험발언이 될 수 있으려나? 선생님이 현강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지금 성적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지금 성적에 여러분들이 뭔가 발목 잡혀있으면 안 돼요. 얼마든지 나는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다. 만약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겨울방학을 보내셔야 돼요. 그러면 충분히 반전이 막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한번 믿어보시고 선생님이 염두에 드린 대로 좀 당부에 드린 대로 잘 한번 겨울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딱 한 마디만 해드리면 여기 선생님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. 정말로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선생님이 Q&A 게시판에 가볍게 글을 좀 올려주세요. 이러이런 상황인데 저도 그러면은 박사님 구주 그렇게 따라가야 되나요? 아 그럼 학생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. 하고 선생님이 맞춤형으로 답변을 다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거 좋습니다. 그러면 오로지 완벽한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퀘스트를 마치겠습니다. 안녕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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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